지민의 시간 지민의 시간 지민의 시간 지민의 시간 지민의 시간 여보세요? 뭐 화장 더 하고 나온거 아니네? 아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? 이어설에서 이거 진짜 예뻐요 세븐님 한의원 다녀요? 네 교통사고 나서 그런거 아니야? 여기 산불식하네 이게 위드라고 하지 않아 맞는거 같은데? 네 안 먹어? 이거? 왜 이렇게 신났어요? 왜 신났어 신났어 지금 노래 듣고 있냐? 아니 세븐님 낀 줄도 모르고 있어 어 맞아요 나도 똑같아 둘 다 똑같네 친구끼리 좀 이따 봐요